발생일시는 어제 20시 27분이었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에서 소방에서 중요한 게 바람입니다. 바람의 세기가 북북동 2.7mps, 초속 2.7이면 어느 정도 바람의 세기가 있다고 느끼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신고 내용은 농수산물시장 중앙청가에서 불이 났다고 119 전화신고 접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국가수경찰등과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 화재가 발생한 농산 A동 같은 경우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서 연변적이 한 16,500제곱미터에 점포가 백신 2개수가 입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산 B동 그리고 관련 상가 A동과 B동 등 여타 건물이 산재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임명 피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산 피해는 화재가 발생한 농산 A동 백신 2개소 점포 중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9개 점포가 소실되었을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화재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통계가 지켜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다행인 것은 그나마 총력 대응을 조기부터 해서 소실부역 외에 A동 타구역과 또 비타 건물 지역에 대한 피해는 차단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어제 동원된 인력은 총 438명이었고 그리고 현장에 동원된 소방차 등 장비는 105대로 짓게 되었습니다. 수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tick to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